그러면 내꺼 맞추고 춘식이 맞춰줘야겠다 이 정도면 훌륭해 어 뭐야 이거 끼는게 더 좋나? 어? 춘식아 이거 껴 너한테 딱 잘 어울린다 음 굿 얼굴이 안보이는데 야 잘 어울린다 어 너무 잘 어울려 너를 위한 아이템이었구나 근처에 조금 더 캐야겠다 철이 이 근처에 철 많을거야 아니 너무 깊게 내려가고 싶진 않은데 음 왜냐면 가방부터 만든 다음에 저기 내려가야겠다 저기 적어놔야지 철광산 일주일에 알퀘스트 3개 이상 못하면 깎인다고? 춘식아 내가 너를 잘 해주지 못하면 이별할 수도 있구나 하하하하 잘해야겠지? 하하하하 아니면 저 멀리 보낼거야? 열심히 해야겠지? 하하하하 귀여워 하하하하 잘 안하면 달걀후라이 해먹을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장난이야 장난 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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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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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러면 그 저거 해보죠 오우씨 머리가 어 오 이거 다 먹는 거구나 아 좀 밥 없을 때는 이거 이거 먹어야겠다 오 제철인데 뭔가 이런 거 이런 거 농작물도 뭔가 돈으로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밀도 판매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너도 가죽이 나오니? 깃털 나올 거 같은데 어 쇠고기 일단은 가죽 가죽이 세 개 실 어 그렇게 구하면 되겠다 양털 양털은 어 오케이 됐다 양털 많이 필요하니까 가위로 자르자 으흠 오오 진짜 많은데 오우 오우 아 집 짓는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키티 근데 이거 번역이 안되는데 괜찮나 어 내가 영어로 보내야 되나 파파고로 그쵸 어느정도 다 지어가고 있어 하하하 아 표지판 왜 표지판 뭐 썼어 수니씨가 뭐 알려주려고? 수니씨가 뭐 알려주려고? 아니야? 아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나무 두개 있어요? 에잇 에잇 나무 두개 두개로 아 오케이 춘식이 번역가인데 번역가인데 오 오 오 뭐야 오잉?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벤트야? 어 수수께끼 아리래 아 훔쳐 이것도 훔쳐 좋아 어 어 쏘리 어 동생 만들어줄까? 몸이 헤이 헤이 왜 안 말아줬어 여기 약탈자 그 집 아니야? 이거 도감 채울 수 있잖아 여기 오오 커스텀 아이템? 오오 아 근데 이게 가방이 진짜 절씨를 필요하다 양파도 있고 산딸기 씨앗? 와 이거 씨앗 같은 거 오오 뭐 나중에 오면 할 수 있지 포도 씨앗 와 작물들이 되게 많네요 포도는 좀 가져가고 싶은데? 포도 좀 땡기는데? 블루베리? 가방이 너무 필요하다 탈룰라 표지판 두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어 뭐야 무한인데 이거? 아 거미줄 거미줄? 어 맞아 어 저기 거미줄 있다 거미줄은 언제나 필요하죠? 화살 만들 때도 필요하고 활 만들 때 꿀관들 네 미래imiento 전체 어 상탈 을 아나 Ad 으악 좃 vea 이게 그 뭐야 이거 신기하다 오 이상한게 많이 있군요 어? 이거 왜요? 어어? 이거 약탈자 걔 아니냐? 아 그냥 죽이면 안됐나? 약탈자 이벤트 있지 않았어? 아아 퓨지판 두고 가라고? 아 퓨지판을 꺼내면 안된다 이거지? 오케이 여기 저희는 지금 여기 한국이 새벽 4시에요 아까 12시 반에 시작했는데 벌써 4시까지 했어 오 지하에도 와 지하도 있네 어? 이거 그거 아냐? 숫돌 오 좋은데? 어? 대정장이 어 그거 가지고 있어 좋아 좋았다 춘식이 또 뭐 쓰려고 어? 아 으 흠 으 으 으 으 흉조 걸려서 마을 사람한테 가면 이벤트 열리지 않아? 일부러 얻었지 가자 침대 만들면 되지 아 모드 때문에 빡셀라나 밤이라 더 빡션데 얼마나 찰지도 이렇게 보이네 준비됐어? 준비됐어? 핑 때문에 좀 일찍 방패를 들어야 되네 어우 무서워 어두워 자 여기서 좀 자자 우리의 거점이야 바이바이 어 나가셨네 어 침대도 왔네 어 뭐야 이벤트 열리나? 어떻게 딱 여기 MBC 마을이 있냐 어 습격 떴다 습격 떴다 오마이갓 충신아 잘 할 수 있지? 오케이 금방 하는데? 뭐야 쉬운데 지금? 아니 그 난이도 낮았네 아니 그 난이도 낮았네 어 그니까 올만 했다 어 1페이지야? 야 어디있어? 오케이 춘식이 방패 잘 껴야 된다 1페이지 어 아이템 아 없네 아쉽다 2페이지 2페이지 어? 아 뭐야 주민이 다 죽어서 패배 떴구나 아니 원래 주민이 없었는데 여기 마을 원래 주민이 없었어 억울해 주민 한 명밖에 없었던 거 같은데 아 혹시 여기 주민들 다 그 납치 당했나? 여기 이미 다 털린 곳인가 보네 으음 방패 잘 막으면 돼 여기 다 털렸네요 여기 뭐 없다 어? 엔더맨 잡고 있어? 춘식이가 싸움을 잘하는데? 쌈따기였네 응? 춘식아 죽는 거 아니지? 오케이 잘했어 아니 이게 내가 때리면 휘둘리기 때문에 죽을까봐 아 도끼로 때리면 됐나? 어? 얘 갑옷 뭐야 좋은데? 이거 못됐나? 혹시 안 나오나? 아예 안 나오네 네더가벗 안줘? 아쉬운데? 다른 스트리머들이랑 아까 대화 많이 했어요 아까 많이 하고 이제 이제 돈 벌러 나왔어 너무 돈을 안 벌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지금 백팩을 백팩을 맞춰야돼 거미? 보자 지금 아니 가죽도 지금 못 구하고 있어 오케이 우와 헬멧도 이런걸 맞출 수 있고 자전거도 뭐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어 매사냥 장갑 어? 와 위쳤다 이거 뭐야 토끼 가죽이랑 깃털하면 야무진거 만들 수 있는데? 오오 오오 아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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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미가 안나오네 거미 잡아가지고 거미를 좀 많이 구해야 되는데 그치 어우 근데 진짜 밤이 빠르다 근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저는 방패를 안 들고 다닐게요 이거 그냥 횃불 들고 다니는게 밤에는 아니 근데 뭐 굳이 방패 안 들어도 안 죽을 거 같은데 아까는 그냥 뭐 몰랐으니까 크리퍼가 그렇게 쓸 줄은 몰랐다 거미가 없어 거미 음? 귀에도 온 거 없는 거 같은데요? 전체 채팅 아니야? 순식이가 근데 진짜 멀리서 보니까 좀 괴랄하게 생겼다 아 저거 어디 피니까 어디야? 와 진짜 많다 진짜 아 진짜 깜짝이야 조언 또 뭐야? 말타고 있네? 나이스 아 아니네? 아 뭐야? 아 가죽인줄 가죽을 안주네 다 김치인데? 너무 하네 근데 얘네 잡으면 코인을 조금씩 주네요 랜덤으로 주는 건가? 목 잡을때마다 랜덤으로 주는 건가? 목 잡을때마다 279코인 오 깜짝이야 어휴 오 왜 이렇게 쎄 아 밤에 너무 많다 아 밤에 너무 많다 아 밤에 너무 많다 아 밤에 너무 많다 어? 아 밤에 너무 많다 오 안녕하세요 아야테로 싱거 오 에이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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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탈 게 게탈 게탈 아아아 아유다며 오케이 나 나 todo bien todo está bien todo está bien 에 como estas? 어 지금 지금 열심히 집 짓고 있었어 오오... 어... 혹시... 네... 칠이나 가죽 있어? 에... 아... 가방 만들려고 재료 구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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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edsię hora? 아멘 아... 좋은 거 어? 너무 좋지 혹시? 알 الله 감사합니다 에.. 어... 계란 이름 뭐냐고요? 춘식이 춘식 뭐지? 왜? 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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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귀엽게 생겼지 네 네 닌니 눈 섬 브렛아fi? 어... 모자는.... 모자 있는 거 같은데? 없나? 없어? 오예.. 안 테니도 프로그램아avas 에... 볼게요 티니... 티니 무차 플레체스 잠깐만 어.. 아 아하핳 준식이가 싸움을 좋아해 아 진짜? 응? 네, 네, 네. 저한테 말했을 때 저한테 말씀드렸다. 그한테 전해드려야 할까. 어? 그럼 빨리 집에 가야겠다. 그럼 먼저 집에 가 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봐. 오, 오케이. 잘했어. 잘해주세요. 안녕. 수고해. 아, 좋아, 좋아. 안녕. 안녕. 아리오스 아리오스 아싸 어 오 잠깐만 오 가방 가방 비비비 비비가 뭐지 스토리지 어 이게 가방인거 같은데 밥바꾸기 음 이걸 내볼까 아 이거 아니네 어 습 SOP 가방 SOP 오픈모드리스트 NO 가방 가방 백 백 음 그냥 B로 된거 찾아보면 되지 않나 아 가방들 우클릭이라고 원래 그 가방 여는 키가 있을걸요 아 쥐 배낭열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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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굿 아 오케오케 가방 만들려면 음 음 이거랑 실이랑 가죽을 더 구해야 되겠다 일단 내가 구해줄게 좋았어 가죽 가죽을 해서 우리 달걀한테도 좀 넣어줘야 되겠네 으흠 잠깐만요 아 가족 아니고 가죽 가죽이 없어 동물이 진짜 안보인다 잘 아 이렇게 외국 서버를 하니까 발음 교정을 해야 되겠네 진짜 어 뭐야 달팽이잖아 오 오 우와 저거 뭐야 누구 집이야 진짜 이쁘다 집이 아닌가 어 째 오 미첫다 아 셀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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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전송석이다 셀빗 아 여기 목적지 못 찍어놓는구나 찍은건가? 아 오케이 전송석 4기 전까지는 여기서 여기로 텔레포트하고 우리집 가면 되겠다 개꿀 2000골드 아꼈다 2000골드 아꼈다 오 집 너무 이쁘다 근데 집 땅을 너무 좋은 곳을 했네 근데 중요한게 오? 얌이 아 이거 농사짓던게 아니구나 가죽 아니 가죽이 없어 동물이 너무 안나와 소랑 말잡아야 되는데 소랑 말이 안보이냐? 가죽 가죽 오 뭐야 뭐지 어 안녕 어 뭐야 어 뭐야 리처리스 오오 아 여기 너희 집이야 아 여기 주인 춘식이 번역해준대 우리 춘식이 유능할걸? 유 캔 클릭 인 마이 사인 투 어? 에스 에스 에 미야 카사 에스 에 미야 카사 마요르키 데 어? 기호를 터치하면 번역된다고? 아이디 클릭 에스 에 미야 카사 마요르키 데 아 따로 설정해야되는구나 음 코리안으로 되어있는데 유니드 투 컴퓨즈 채팅 박스 아 TTS 세팅 이거 아까 그거잖아 아니야 이거는 이거 추가하는거는 여기야 어렵다 아 춘식이가 알려주네 스피어 아 춘식이 유능한데 아 여기 있다 오 굿 에서 에 미야 카자 마이ork이 데 에서 에 미야 카자 마이ork이 데 에서 에 미야 카자 마이ork이 데 이거 해봐야 되나 이 내꺼야 집 띠 아 너꺼야 아 오 어 계속 얘 띠 내 집은 아버지 세비 에서 들어가고 싶다 방문을 위해 띠 아 아 오 아 근데 얘 아래는 뭐 이렇게 침 뭐 이렇게 바가 달려있네 위에 아빠가 부자네 아빠가 부자네 집 한번 들어가보자 어 춘식이는 아직 행복하지 않나보네 키키키 부자 조금도 아닌 아 아 조금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건설했다 집에 가서 좀 만들었어요 스케이트보드 아 아빠가 잘해줘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영 밑줄 영 아니 그 사람은 남을 거야 화난 그는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너를 알기 위해 키키키키 하지만 나는 생각해 어 혹시 너가 이 집 거의 다 건축했니? 아빠가 건축 잘해 너가 건축 잘해 셀빗의 아버지 오늘은 깨지마 영 밑줄 영은 그의 생일 너가 더 잘해? 어 맞는거 같은데 얘가 더 잘 안나는데 아빠보다 아 생일이셔 아빠가 키키키 키키키 얘기에 띠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것을 지었다 아 집 사실상 홀로 영 밑줄 영 어 어 아빠가 지었구나 아빠가 유능하네 구경 몰래 쓱 하고 가자 오 오 오 오 오 뭐야 오 여기 인첸트 테이블이 있네 음 어 좋네 음 굿 한번 또 놀러올 일이 있겠네 봤어? 하하하하 내부에 아주 간단해요 어 잘 지어놨네 맘에 드는데 아주 맘에 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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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머물다 의지는 까지 여기서 살기 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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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디오오오 디 일단은 우리는 집 더 지으러 가볼게 여기 춘식이를 위해 디 춘식이랑 대화한다 오오오오 595 감사합니다 가자 춘식아 안녕 뭐야 춘식아 너 스케이트보드 어디서 났어 아니 춘식이 부자네 춘식아 이런 좋은게 있었어? 아 춘식이 선물 받은거야? 춘식아 타 춘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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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내 스케이트보드야 특별한 D 아 잠깐 타본거야? 뺏어갔는데 중기한이라 그냥 한번 빌려준건가보네 또 봐요 후회 빠이 춘식아 가자 춘식아 오 야 이거 너무 많이 자랐다 이런거 아 이거 대나무구나 사탕수수인줄 하하하하 오 깜짝이야 근데 초반 여기 서버 모드가 좀 있다보니까 동물찾기가 어렵다 동물찾기가 어렵다 가죽 춘식이 춘식이 가방매 해줘야되는데 어디갔어 강하게 기어ría 돼? 춘식이 오오 오 오오 딱 나왔다 어! 아 뭐야 아까 실은 있지 않았나? 가죽이 필요한거잖아 지금 헤헤 곰이나 사슴 같은 애들 잡으면 된다고요? 아니 근데 여기 몬스터들이 너무 강해 오오오오오 준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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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뒤져 야 왜이렇게 쎄 이스킹이 왜이렇게 쎄 어어 준식아 저기 가라 피카츄 준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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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못봤어요? 난 지우인거야 쟤는 피카츄인거고 같이 싸워나가는거지 왜이렇게 쎄 준식이 피카츄야 아니 근데 진짜 잘 안나온다 모험을 좀 떠나야겠는데 어어어어어 잠깐만 짐에다가 침대 설치하고 한번 자야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리스폰이 여기로 되야되잖아 죽으면 여기서 태어나나? 준식아 너도 여기 자 둬 준식아 여기 자 음 같은 침대 쓰기 싫었구나 옆에도 싫어? 아니 근데 진짜 돈을 좀 벌어야지 뭔가 할텐데 옳라 꼬모 이스타 옳라 꼬모 이스타 무슨 뜻이에요? 옳라 아 안녕 어떻게 지내? 음 오 전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돈을 벌 기미가 안보여요 진짜 돈 이러다 내년에 벌겠는데 없어어 오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 어딨어 지금 나 어딨어 지금 와 아니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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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일로 돌아가면 되겠네 밑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자신이 없었어 미션을 받아야 되는데 어 아 맞어 아 나 자꾸 까먹었다 아 집에다가 엄청난 선물을 줬다 했잖아 아까 퀵키티가 집에 갔는데 근데 뭐 안보였는데 뭐 봤어요 밑에 있었네 밑에 있었나 밑에 있었나 아 키티집을 불 질렀다는 거야 아 그 이야기한거였어 아 번역 오류였구나 아 나는 그 집을 집에다가 선물을 줬다길래 아까 전에 어 땡큐 하면서 갔는데 뭔 소린가 했겠네 콧키티 콧키티 오케이 야 여기 근데 뭐 아이템 없어요? 어? 다 털렸네 어? 누가 왔다간건가? 하긴 일주일 됐으면 여기 금방은 다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거 그대로 집으로 써도 되겠는데? 어... 어 그러네 캐면 되지? 아 다 털렸다 다 털렸다 에헤이 여기서 뭐 얻을게 없어 아 저 미션 오류 있어가지고 미션이 아까 안클릭 되더라구요 그 배낭만 만들고 그 귀환수 타고 가보자 음... 으음 어... 오... 오... 뭔가 엄청 많은데 이야... 아 멀리 있는 던전 찾아야 된다고? 어 뭐야 저게 던전인가 보네 아닌가? 근데 지금 내가 던전 몬스터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쎄 얘네들이 다 어렌지 어렌지 어 뭐야 헥 들쏘 자고만 가... 가죽 나오겠다 아니 왜 도대체 가죽이 안나오는거야 가죽 주세요 아 왜 도대체 가죽이 안나오는거야 근데 고기라도 나오니까 뭐 아 이거 다 털렸다 어 포도 과일들은 근데 배고픔이 많이 차진 않는다 이 금망은 다 털렸어 원래 같으면 어... 엔더시티에 가가지고 겉날개를 구한 다음에 날라다녀 오오 뭐야 저거 왜? 저것도 던전 아니야? 아 이걸 이걸로 던전의 황금상자는 플레이별로 지급됨으로 건물에 좋은 아이템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 없다는데요 어... 이거 다 돈 아니야? 이거 다 돈 아니... 돈 아니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 이거 집이에요? 어 미안해 아 여기 누구 집이야? 미안... 어 뭐야 이거? 아... 아 개꿀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잇... 그래... 어휴... 어휴... 지금 없으신거 같으니까 다행이다 괭이? 괭이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구만? 아니 어쩐지 이런... 아니 나 자연에서 스폰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어 그래도 맛있다 어? 어? 어라? 얘는 왜 물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거 보수 해줘야겠는데? 굿 으음... 뭐야? 모를거야 왜 이렇게 해지지? 아이고... 아이고... 공짜인줄 알았다가 지금 이게 뭐... 어? 아 이분은 농장을 진짜... 마을처럼 지어놨네 한국에서는 진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짓지 이렇게 인테리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 아 이분은... 처음 봤다 확실히 감성을 좀... 이렇게 진짜 농장 감수성이... 어? 아 안녕하세요 아예... 아이고... 제가 여기... 다른 사람 땅인지 모르고 캣다가 지금... 보수공사 하고 있어요 아 라이트 클립... 아 라이트 클립 안녕 안녕 어 귀엽다 너네 아빠 땅이야? 아니야? 아 뭐야 너도 여기 몰래 서류하러 온 거야? 아 친구야 너도 여기 몰래 캐러 왔어? 우리는 살고 있다 북쪽 어? 북쪽에 살아? 아 이거 너가 한 거구나? 깜짝 놀랐네 자 일단 이거 돌려줄게 뿔 아 깜짝 놀랐네 아 나 이거 훔쳐가지고 누가 부는 줄 알았어 아까 내 여동생 전화 중 가볼게 난 난 남쪽에 사는데 저 사우스 코리아 놀사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가죽을 못 구했어 아직도 가죽이 어떻게 보면 제일 구하기 어려운 거일지도 잠깐만 어 어두워 제가 이거 황금상자는 개기인별이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도 되지 않아? 이거 말고 오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필요한 거니까 아 이 가죽 아니 근데 나 가죽이라고 발음하는데 왜 자꾸 가죽이라고 되지? 가죽이요 O 뺄 땡큐 인첸트 인첸트 이거면 됐잖아 충분하지 않나? 거미줄 번역자막이요? 엄청 줄였는데? 올라가보자 금방 올게요? 어 오케이 화장실 갔나보다 미션 아 여기 던전의 황금상자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딱히 구할 건 없었다 아 이게 엄청 크게 보여요? 어 보통 이렇게 하나? 잘 보여? 이렇게 해달라는 말인가? 아 투명도 가능하되고 음 0 음 이거? 굿 우리 그 한 번 마을로 귀환하자 미션 한 번 깨보자 구하기 힘드네 가자 흐어억 도착했다 어라? 뭐야 왜 여기로 이동해 마을 걸어가야돼? 이럴수가 아 그래도 가깝네 가깝다 여기로 쭉 가면 되겠다 그나마 가까워서 다행이다 interrupt 띨 어? 아 전송석 уют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전송석쓰자 아 맞네 뭐야? 여기 다 거리 엄청 먼데. 우리 아까 거기 마을이 아닌데? 어? 마을 안 찍혀져 있는 건가? 아, 다음 어? 아, 이렇게 뜨는구나 어? 콕시티 이건가? 어디가 스폰이야? 아, QSMP 오케이 어, 춘식이 오오오오오 근데 우리 왜 여기로 왔어? 한옥이네 야, 한옥 좋다 한 번씩 쓱 보는 거지 춘식아 너 엄마다 아, 종이 달라? 아, 닭, 달걀, 닭, 계란 닭이 아니었어? 아, 종이 달라? 아, 종이 달라? 타조 아리셔? 아, 어 용 너 용이었어? 아, 춘식이 드래곤이었어? 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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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아니었구나 미안해, 미안해 아, 근데 춘식이 용으로 만들려면 더 키워야 되나보네 아, 어쩐지 쎄더라 용이었어? 오, 뭐야 네더얼랑 지출한 돈 아, 저게 다 되면 이제 이벤트가 열린다는 거구나 신기해 혹시 모르니까 일단 혼잣말 할때는 조용히 아아아아아아 저 미션하고 싶어요 미션이 안돼 미션이 안되네 아, 마이크 끄면 번영이 안되는구나 미션이 안되네 이럴수가 잠깐만 그래도 좀 하고 계시네, 다들 아, 나의 귀중한 돈을 썼다 어쩔 수 없었어 아, 나의 귀중한 돈을 썼다 아, 이거 너무 비싸 아아 열 배 더 모아야돼 도대체 철검 가격은 얼마일까나 오, 철검이 40원짜리야? 뭐야? 어, 빵은 얼마야 빵이 10원이야? 파는 곳은 어디있어? 춘식아 아이템 팔려면 어디 가야돼? 여기야? 여기서 파는거야? 뭐야? 어, 아닌데? 어, 죄송해요 벨 누르고 튀긴 게 아닌데? 어? 어? 몰라요? 저, 퀘스트가 안 들려요 아, 요 춘식이도 아가구나 춘식아 너 나 때문에 급하게 일하러 온 거구나 한국인 오는 것 때문에 급하게 왔네 우리 같이 알아보잖아 아가용이라 그래? 여기서 뭐, 춘식이 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춘식이 배고픔 채우는 거 춘식이 배고픔 채우는 거 어, 여기 게임장이다 어? 도박? 하야 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아임, 아임 셀링 아, 아임 셀링 아, 아임 셀링 어, 혹시 그 아이템 파는 곳 어딘지 알아? 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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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에스, 예스, 예스, 예스 임엘 셀링 인수소어, 안거같아 어? 아, 여기서 아이템을 팔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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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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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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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my items 아이차 아, 너의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구나 아 너가 판다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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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Uh, you interested in any diamonds? 어? 아니, 나는 지금 혹시 그 내가 아이템을 팔아서 코인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나 찾아보고 있었어 Oh, but earn coins by selling items? No, you can't do that yet. They don't let us do that. The only way to earn coins is to do missions Ah, 유일한 방법은 미션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미션을 해야 되는구나 Yeah, you should, you should By the way, the others If you want to do the dungeon missions The others are all going dungeoning You can go with them Ah, 아, 아, 미션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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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do the mission on your own It's just that you die in the dungeons And it's nice to go with people Oh, 좋아, 좋아 알려줘서 고마워 No worries, anytime, king 응, 땡큐 아, 관리자가 퀘스트를 수동으로 준다고요? 좋아 저 퀘스트하고 싶습니다 어, 어, 됐다 어, 총 포인이나 주는데? 완료 저 왜냐면 저 집 지었어요 했잖아, 맞지? 집 지었어 집은 지었어 야, 집에 벽 있고 문 있고 천장 있으면 집이지 뭐 지금 컨테이너 사는 사람 무시해요? 집 지었어 음? 아파트도 네모잖아 마인크래프트가 네모 세상인데 네모로 지워야지 다음 건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어이 어 어, 안녕하세요 어이 짜장 어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처음 인사하는 거죠? 저랑 흐흐흐흐흐, 진, 진, 진 어, 내 이름은 마이키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 마이크? 마이키? 네, 네, 마이키 아, 내 이름은 아거야 아거 아거 아, 크로코디아일 아거 아거 아인진 river 제 congestエンジ à 일 오 그런게? 오 단 제가ондмен하시스트면 amazing realmente 한국인을 엄청 맛있어 한국 요리 진짜 맛있어 네, 그리고 제가 좀 남은 한국인 친구들 엄청 멋진 친구들 그리고 제가 믿음이 너무 멋진 친구들 너무 멋진 친구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죽 가죽? 오, 고루! 오오오오, 있어요? 음, 너 원해 고루? 어? 가죽 3개 있어요? 가죽, 가방 만들려고 이 친구가 가죽 줬어 오, 땡큐 어? 어? 춘식 춘식 어? 춘식? 어? 춘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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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즐겁게 지금 하고 있어 어? 에어커 마이잉 어? 타조를 줄 수 있어요? 어? 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어? 탈조를 줄 수 있어요? 네, 네. 어, 제가 가고싶은 탈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드릴게요.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돌아온다는거지? 탈조를 준다는거 같은데? 네? 탈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아, 따라오라는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하이. 하이. 뭐하고 있었어? 어, 음. 우리 던젼에 갈거야. 아, 던젼에 갈거야? 어, 우리 던젼에 갈거야. 같이 가세요. 어, 같이 가자. 예! 같이 가자! 어, 근데, 혹시 던전 퀘스트도 있나? 어, 어. 어. 잠깐만. 던전. 어, 여기 있다. 던전 퀘스트. 브로켄. 어, 던전. 어, 던전. 10,000블록. 어, 던전 퀘스트. 던전 퀘스트. 음. 이게? 아, 이거 이미 했었지. 어. 내가 한 번 해볼거야. 어, 근데 마이크가 나한테 타줘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가지고. 아아 아. 아되어. 핼드스트를付 우리 다 같이 신청하셨을디. beh מאוד 언급 нужен, 하- 했는 dentro!? 혹시 DC 던전 퀘스트 해주셨을디. 하- 하- 잠시 후에 한류 전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많이 필요해 약 10.000원 아! 맞아! 응 응! 집이 일 richer서, 지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신고osp 내장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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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연락 킬 음 에 음 속 loyal 오, 감사합니다, 오, 길들어야 돼 아, 오케이 아, 안정을 이렇게 올려야 되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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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 귀여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마음에 들어요? 응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주 빠르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이거 하고 던전으로 갈게요 네 고마워요 너가 필요한 이름 아 이름을 지어줘야 돼? 잠깐만 어떤 이름인지 아 이 친구에 대한 이름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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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한국은 새벽 5시 5시 응 너무 늦은 너무 늦은 너무 늦은 너무 늦은 너무 늦은 맞아 사실 피곤해 음 으음 음 으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나도... 나도 열심히 강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annoying 싶어 요즘 촬영이 없는 걸 시작해요 어디서 말해? 어... 어떤 모습일까요? 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있지 않을까? 어? 뭐야? 어? 뭐야? 히티나! 히티나! 렛츠고 던전! 어? 오케이! 마오 해치는 돈의어보즈 나 타조 받았어 히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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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티나! 어? 왜 이리 이유나! 어? 어? 너무 빠르시고 귀여웠어 네 더 나쁜 귀여워 근데 너무 빠르시고 네 무엇이든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고마워 되게 잘해줘서 고맙네 진짜 티나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잘은 못한데 아 아 아 엄마가 영어로 spoke 아 엄마가 한국인이셔? 네 아 근데 엄마가 영어로 이야기했구나 네 그래도 한국어 잘하는데 음 응 진짜 정말... 내가 한국어로 한국어로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로 한국어로 배우고 싶어서... 제가 연습을 못하고 싶어서... 너무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할머니! 같이 대화하다보면 한국어 조금씩 기억날거야 예! 연습하고 싶어요 근데 잘하는데? 아니요 잘 못해요 이 정도면 위창한데 음... I don't know a lot of words 아는 것만 한국어로 해도 되고 영어 섞어도 돼 영어로 해도 되고 오우 한국어로 제일 좋은 음식 뭐예요? 제일 좋은 음식 된장찌개 된장찌개 떡볶이 순대 순대 네 네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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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삼겹살 바 freel Kick 양파 뭐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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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을 생기고 있었구나 한국에 놀러 온 적 있어? 한국에 정말 놀러 온 적 있어 서울! 강남? 강남 와우 강남은 정말 멋있네요 강남은 정말 멋있네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강남 스타일 오 마이 갓 강남 강남 서울 오오 강남 스타일 오오 강남 스타일 하하하 강남 스타일 부끄러워 그래요 강남 아 지금 아 아까 쌍용 왼쪽에 너무 멀쩡해! crazy sound 아 시우하라고? 하이팅씨 이 사람은 당신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내게 아닌가 봐 어, 어, 여기가 어, 마이키 어, maybe maybe, uh, maybe we can get him a horse what's horse in korean? 말 양구고로 말 말, oh, ok olha aqui, olha aqui ó, coloca ele nessa, nessa caixa 어, 말 brakes 아, 그럼 이제 bat을 수 있나? 아.. 아, 안 돼 그럼, 그럼 그 다음 Tenn dois 다음 이번엔 집에 물고 플러스 야무지 말아 net사 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빠르게? 네, 네, 맞아요 아, 클릭하면 30% 확률로 되는 거야? Let's go Let's go Oh my god Oh Hichas, você tem mais ovo aí pra dar pra ele, não? Oh, oh Oh, Hichas, você tem mais ovo, não? Uh, onde você está? Ah, eu estou pensando em como eu diria, tipo Oh, você quer comprar um... Ah, ele falou pra você, ele falou pra você tomar isso aqui Ah, mas eu vou falar pra você? Ah, eu vou falar pra você? Ah, eu vou falar pra você? Ah, eu vou falar pra você? Ok Ah, eu sei, você tem mais utile Ah, eu sou muito bom Ah, eu vou falar pro school Oh sorry Ah ah 더 mic 바뀌면 더 빠른데 만약 뺏으면 간 banget 더 빠르게 생길 수 있을까? 친구한 여자 Ontario že야만 insci- 다가가가가보다 빠르게 생길 자 parent 그곳에는 가가 색칠 수 없는 일곱 랄라 스포의 아이오 5 10 베리 캔 쇼 5 그 패스 2 성사 하세요 루이 루이 느려 예 제 스토리스 샌던 작동이 내가 어디링 아 어 돈 받았다 테스트 완료 우리 이제 탐험 가야되는데 어 던전 탐험 어 이거 안 하면 벌금 문에 우리 그 던전 언제 가 지금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음 let's go to my friend's house 아 오케이 오케이 타줘 let's go 어 저리가 오케이 오케이 we go 음 춘식 화이팅 어 오케이 this way 아 춘식 are you staying here? oh you're so beautiful 춘식아 놀고 있어 오케이 음 yeah this way 가자 he's so slow I'm strong slow slow but strong okay this way this way um um 티나가 몇 살이지? 몇 년생이야? 25? is that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다섯 살 어? 열 다섯 살 어 wait no Rachrood 25 아 not 15 아 not 15 oh my god not 10 fuckin 20 I forgot 너를 너무 많이 줄인거 아냐? I hear your 29. OK 29. Oh my god, not 50. They don't want to die. 사람들이 엄청 많네? 다 던전에 가는 사람들이야? 오! 타조알이다, 뭐야? 오! 타조알이 갑자기 뭐로 들어왔어. We're all here. Oh! 준식! 안녕! 준식이가 아래나왔는데? 준식아, 너 타조였어? He's magic. 오! 오! 나 왔어! 나 왔어! 오! 잡았다! 준식아, 너 타조야 이제. 오! Is that an egg? 오! 네, they're riding ostriche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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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고 연주소 오! 오! itez 오! 오! ㅎㅎ ㅎㅎ 오케이 ㅋㅋ ㅋㅋ 오 마이갓 ㅋㅋ 그게 너무 웃음이 muito 웃음 ㅎㅎㅎㅎ ㅋㅋ これは ㅋㅋ fielding mode ㅋ ㅋ ㅋ ㄥ ㅋ ㅋ ㅋ ㅋ ㅋ 다시 돌아올게 응, 다시 돌아올게 응, 승인 됐어 준식아 우리 같이 던전도 갈게 Foolish 던젼 가자 던젼 오, I see him no! 정보로 구입할게 한 번 구입할게 안녕 Foolish The D thing The D? Yeah Go to dungeon Yes, yes, yes Yes, yes, yes Okay, okay Do you Would you Do you want a horse? What? I want I want a horse Okay Three horse I need to I need to grab another saddle But find a horse you like Like almost Like all these are really good Oh Ooh Ooh 맘에 들은 말 옴 Yeah, get the fast A fast one They're not that fast Oh, fast Fast I got a fast one? Well, it's not the fastest one, but 어 Wait, how do you sing 20? Why did I sing 20? 어? 느려 빠른 말이 있나? 어? 어.. 14.21 어? 어? 이말 좀 어? 얘 마음에 든다 이 원할까? 어 아 알았어 오 오 여기 어 이게 이거 만들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우 오우 하하하 아하하 오우 오우 그리고 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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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우 오우 아니 난장의 없어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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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돌이 받았지? 네, 이 차돌이 안 되죠? 네, 이 차돌이 안 되죠 네, 이 차돌이 안 되죠 너무 좋아요 아주 잘해요 네, 이 차돌이 안 되죠 제 차돌이 안 되죠 네, 당연히 제 차돌이 안 되죠 내가 타도 가둬야겠다 We'll do We'll make it a hundred What? To be clear, these horses should be worth like a thousand But you sold me one for 69 coins You were very poor Yeah, you did get a discount Okay Listen, I respect your craft and I understand I'll give you two hundred What? A hundred's fine What the heck? You said a hundred I know, but look at him and his glossy little eyes Like he works so hard, breeding horses all day And he gets absolutely like, I don't know Okay, we can worry about later Let me just get you a saddle so we can all ride a horse Yeah Oh, it's okay Wait for my child For my child My child wants a horse Don't waste your money Don't waste your money He's scamming everyone What is this? My favorite customers talking negatively about m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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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I think Mouse was talking about foolish And you kind of just came out Oh, thank God Thank God Oh, God This is why you're my favorite customers This is why you're my favorite customers You might be feeling a little insecure I di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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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ctually speaks volumes Listen, maybe if you You know You gotta feel more confident That you're not scamming people Because we weren't talking about you I swear to God Okay Hey, calm down, man Guys, sorry Sorry It's been a long day It's been a long day Relax, relax You know I need my coins You know I need my coins Don't worry I got your fix I got your fix You need one for witch egg I need my fix I need my coins Witch egg Oh, empanada Okay So one more horse And then dungeon Wait Transfer ownership That is embarrassing I don't know how to do that Which one does she want? Teach him Um Okay, wait So you would take the horse I love this And you bring it out She could have this one It's not tamed If she wants this one Empanada Are we done with our constructions Come on An unclaimed horse This one isn't tamed You could tame it If you want this one Alright, yeah How do I get out? A ladder Right here Oh Ladder, okay Hi Hi Aw Did you Uh Oh, right here Yeah Keep trying, empanada Wait, that's a cute one I like this Wait, that's a That's a really good horse One more time What the hell? Foolish Wow To be clear I have just so many good horses now It's like almost impossible Oh my god What are you hiding? Oh Does your Does your son need a horse? Oh, do you want horse? Give him a horse for free Yeah He's just a kid Let him have a free one Leo Oh, okay You got to get all that Let's get run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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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Leo's just staring like Junsiya, let's go What about me? Junsiya Let's go Um Okay Another horse Let's get run with the Oh, I can't Oh, I can't Do you want to make a bag? Oh Wait, what did this one? Oh, wait, this one's no good Are you doing a bag? Are you just leaving your shitty horse here? What the... We're poor Oh, you should kill the horse Because it's bad What? Kill it Finish it It doesn't deserve to live anymore Where the hell did my horse go? Holy shit That's something I would say I think you have to hold shift You have to hold shift while trying to hit it Oh, it doesn't deserve to live anymore Oh, it doesn't deserve to live anymore Oh, okay, good Hold shift, Empanada Hold shift, Empanada While trying to hit it Then it'll work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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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Good Good It didn't deserve Get the leather, don't let it go away I'm gonna kill these birds I'm gonna kill these birds I'm gonna kill these birds Oh, oh, thank you Oh, leave the Chocobos alone I can't I can't I'm gonna kill them Why? Um Okay Oh Just in the way You're scaring him No He's happy Sorry Um Okay Um Oh Where did, uh Where did your egg go? Where is his eg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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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There he is There they are Um Um Pick your favorite horse you like Junshiki Junshiki And then You can Put a saddle and armor on Junshiki Oh Listen to Listen to Tina What did I say? Let Tina explain to you how to The deed The deed, Tina Oh, oh So you wanna right click on the horse That she has That's her horse with that deed Oh You literally did it No I have the wrong For me Oh Oh We need a Indeed ownership Yeah Oh yeah You're welcome Um Man, I'm losing track of the horses now Do I even have my horse? Where the Where is my horse? Ah Ah You bought it? You bought it? Um I don't know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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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a Are you unting Um No No Actually, a very poor no No I'm very atau Very poor No Not even little Big 나는 부자. 나는 그냥 티나. 그리고 poor. 뭐? 그래서 많은 horses everywhere. 그래서 나는 왜 이래요? 그래서 너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너는 왜 이래요? 내가 364. 나는 왜 이래요? 예, 우리가 이래요. 예. 그런데 Frage 얘기하고 싶은가 여외한다고ント뉴스 제가방송돼요 요 miles 큰 공무 simplicity 오 세는데 오 Qui 아 잠시만 제가 잘못한 거 줬어요 아니 그 거에요 그 거에요 그 거에요 아 오케이 자 춘식 컴온 크랙? 뭐? 그 거에요? 그 거에요? 춘식이 잡고 데려다니고 싶어 크랙? 내 말 어디 갔지? 그 거에요? 크랙? well I don't think so but that's what the TPS translates oh god 크랙! 내 말 어디 갔지? cool horse oh oh thank you you're welcome 봐라 호이 호이 오케이 굿 we are going to dungeon yes Leo okay so now I think we can dungeon yeah okay oh yeah no what shadow Dungeon they give like the horse like these big old shadow hands like literally that can like hit mobs it's not that good though shadow head the ostrich okay like vectors kinda yeah from open lead maybe okay let's all saddle up hey why is those attacking me? oh oh god it has shadow heads oh is it cause you hit me? so now it's gonna attack me oh that's obnoxious wait what is that? what the hell? Leo let me figure out oh my god and Panela has a horse now so it's all good okay so everyone has a horse oh did did you want a horse? or do you like your ostrich? she's just looking for coins on the floor look at them now I'm just scavenging for coins more guys oh I just want coins so badly he's hungry he's hungry for coins oh I like the bird aye alright then I think we should pick a direction and just start traveling try to find some um is everyone here ready? let me see let me grab yeah east? east or south? okay maybe maybe we go south? yeah maybe we go south south is everyone ready? oh yeah I think I'm ready let me find my sign I'm giving you the send off oh my thing you just sent you just put another collar on it I don't think you can take it off it's fine it's fine okay let's see we got Hago Mouse Ushini Empanada Foolish where's Tina? oh Tina Leo where's Leo Leo can always tell Leo is um he was playing with the sparrow oh oh that you know okay yeah I think we should get going then oh another do I do I hit um you do but I think it's only I think it only hit me because you hit me and then the horse started attacking it's fine though it did like no damage it doesn't do much damage okay I think we start going and then everyone else can kind of teleport and catch out yeah yeah okay so we'll do oh my cage my cage oh I took it okay come on let's go okay let's go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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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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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add another item to the horse to make it faster 아아 아이템을 추가하면 더 빨라지는구나 바나나, your horse, your horse has hea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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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called a horse collar or a collar good lord yeah that's crazy your horse keeps attacking me i love it i want hands on my horse too oh 준식이 느리네 파고, do you think uh do you think the ostrich will keep up? 우리 먼저 출발하면 알아서 따라올거야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준식 천천히 따라와 좌표 알려줄게 도착하면 좌표 알려줄게 어 어 어, 이쁘다 어, 이쁘다 어, 이쁘다 렛츠고 오, 마, 마, 마 오 바나나 your hair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빠르다 플래시 말 어 에메라리트 에메라리트 엘에먼라 semi 헤헤 여기 에메라이드 방산인가 Eld что- 에메라드 에메라리트 오케이, 렛츠고 말죽겠다 이러다 빨리 죽어요 내가 죽어! 어우, 죽을 뻔 어? 우리가 이 던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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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여기 우리 뿐뿐만 아니라 어? 내가 지금 이 던젠가서 헤드인에 올려줍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아, 말 타고 넣으면 돼요? 어, 그리스도 다시 원하는 것을 재밌되고 헤드인에 올려줍니다. 아, 그 크레인 어? 오케이 It was just like the least friendly horse Like, put it back down path ever Yeah 오,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주시 왔네 와, so fast 오, 빠른데 오, 빠른데 Let's go Go, go, go Oh my god, I'm scared I'm scared Where do I fall? I'll die Okay Let's be careful Wait, that's new There's like a ladder climbing animation now Fancy It's so far off Oh, don't fall I didn't know this I don't think I knew about this I didn't know this 와, 엄청 높네 Yeah Any second now This is ridiculous It's cool It's cool 오 Up Up, up Oh Yep Yep Okay Oh Oh Here's a box I think someone I think someone's been here Yay Are the chest instances though? That is okay Oh I think um This way This way Hmm Oh, sounds like We might Yeah Oh I think someone's already been here Mm-hmm We can just Wait, how did you guys like get in? We climbed We climbed Oh, it's upwards Clammed Didn't Sunny went backwards? Yeah, I think Someone's already done this So I think We'll just We'll try going somewhere else Don't go further Don't go further Are there Um Not here now Maybe In a different one Oh Oh Okay Okay Let me Make you Something To fly Okay Here Let me Make you Something To fly Uh Just a second Just a second Need a jump? Oh Holy shit Quite the drop Here you go Oh Oh Let me make one more Put your Your son And Here you go What a good egg you are Oh Um And all you have to do Is just be Like just have it in your hand And Be in the air And it'll just It'll come out automatically The warden Oh my god He was indeed Oh my goodness Oh Alright Let's go Let's go Alright You ready? Let's go Oh Let's go Oh Let's go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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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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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kill I can kill Oh Yay You did it There's um There's a stamina Wait you caught him? Oh Oh No I missed Yeah The um It has a stamina bar to it Like you can't do it forev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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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Um Next Like you'll see It's like a little green circle Will appear on your screen I know a lot What's green again? Is it Choroksek? I don't know Choroksek Choroksek Alright We keep going Okay let's go Oh We can all We can all get back on our horses Oh Wait that's not Yeah if we go a little further We can probably find some That's not my horse Oh Oh Okay Yeah Oh Boop Alright everyone good? Good Okay Ow Still? Why is your horse Still hitting me? What did I do? Hehehe Empanada Why does your horse Have hands? Okay Let's go Ah this is going to find a dungeon The quest is done So I'm going to find a dunge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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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Okay Sorry Well the thing is His um His quest is for like A dungeon 10k blocks away I went around like I went around like this way Okay let's go Oh Okay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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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쁘끄리 퍽 오... 음... 헤헤 우리는 그렇게 길을 가려도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춘식이가 더 빠른데? 춘식이 타지 왜 이렇게 빨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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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맞다가 말 죽겠어 어 근데 진짜 빨라 확실히 말이 빠르니까 몬서가 공격을 못한다 아... 말 죽으면 안 돼 어... 오케이 레츠고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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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기 있다 이게 금방인 것 같은데? 어? 어? 오... 우리 분명히 배우려도... 잠시만. 너의 배우가 뼈지? 무슨... 저 마리 그래. 저 마리 그래. 컴온. 오케이. 내가 탈거할거야. 아, 오케이. 어떻게 탈거할거야? 혹시 더 탈거할까? 에이, 뭐지? 오케이. 내가 탈거할... 탈거할거야? 오, 오케이. 재밌는 아이디어. 아, 탈거할거야. którzy 여기cloudand how much önce 여기에 사용했어요 Tet I'll give you five On v six this will be enough here we go Oh my god 아니 이런 이런 Yeah 예아! 예아! 히히히히히히! 예, 만약에 도라이벌, 도라이벌. 아아... 아아... 그리고 티나? 그리고 엠파나나? 그리고... 그리고... 모두가? 오케이! 렛츠고! 오, 굿! 좋아, 갈 수 있어. 내 보트 더 느린 거 아니지? 이게 가속도가... 와, 근데 이런 보트도 있구나. 신기하다. 모드인가봐. 모터 보트래. 그럼 준식이는 나중에 용... 오, 오, 오... 크면 용이 돼서 날라다니는 건가? 오, 뭐야! 엄청 큰... 방금... 고래가 있었는데? 고래가 있네? 오, 저기 배도 있고. 아, 용이 되는 애들은 없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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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서버 초기화된지... 던전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와, 여기 되게 이쁘다. 아, 용이 되뇨다. 아, 용이. 아, 용이. 아, 용이. 장애.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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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렛츠고. 꼴. 맞다. 강아. 어 지나가면서 아이템이 엄청 많네 어? 어? 누구야? 어 헬로 어 사람인데? 하이 헤이 하하이 하이 고 투 던전? 던전 갈래? 아아아아 예! 렛츠 파인 앗 던전 오케이 렛츠 고 아아 멀어진다 저기 맵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애 오 제가 시작할 것 같애 이것은 간단한 것 같애 어? 이것도 던전이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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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특별히 25%를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아, discount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아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네,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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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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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제가 뉴욕에서 5%를 가져다보는다 아, 제가 말하지 않는다는 뜻을 안 mig晚을 할 수 있다 아, 수고하 specimen 5%가 아무거나 우리도 할 수 있다 5%가 매일 вр 잘하는 것이다 믿고 2룩을 더 넣은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거에 넣은거죠. 제가 끝에 넣은거죠. 제가 700룩을 넣은거죠. WHAT!? 네. 이 룩은...